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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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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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하아... 일로와 씨... 원래 전편부터 짤막한 프리뷰를 했지만 앞서 한편을 프리뷰로 다루다 보니 그냥 패스하고 바로 라인업과 대략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라인업 보시죠. 먼저 첼시입니다. 첼시는 예상대로 조콕항을 앞세운 중원과 그간 호흡을 맞춰왔던 수비진, 공격진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플리식이 부상 복귀하여 합류하면서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은 라인업을 들고 나오게 됐습니다. 다음은 맨시티입니다. 페르난 진유가 다시 한번 센터백으로 나오면서 중원은 데브라이너, 실바, 로드리가 이끌게 됐습니다. 공격진은 징계를 받은 배실바 대신 마레즈가 나오면서 공격진에는 살짝 변화가 있는 편입니다. 전반적으로 맨시티는 홈 2점이라는 거, 현 상황을 고려한 상당히 공격적인 라인업을 들고 나왔고, 첼시는 기존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라인업을 그대로 들고 나와서, 맨시티는 초반에 첼시는 중후반부에 승부를 볼 모양새로 보여집니다. 바로 경기 보시죠. 안녕하세요. 첼시팬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오늘은 맨시티 대 첼시, 첼시 대 맨시티의 13라운드 프리미어리그를 전후반 한 반에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를 보는 내내, 확실히 긴장하면서 보는 바람에 전반전을 미리 독화하지 못했습니다. 전반전 같은 경우에는 예상대로 조코칸이 나와서 3미대를 구축을 했고요.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페르난 진유가 수비로 나오고, 로드리가 나오고, 부상 복귀한 다비드 실바, 징계 때문에 배실바가 못 나오는 걸 마레즈가 나오면서, 약간의 스쿼드 라인업만 변화가 있고, 두 팀의 갖고 가는 라인업은 엇비슷했습니다. 다만, 높은 라인에서 초반에 승부를 볼라했던 맨시티, 그리고 조금 낮은 위치에서 역습 카운터 어택을 노렸던 첼시, 고차이점만 있고, 전술상의 고런 차이점만 있고, 둘이 갖고자 하는 높은 점유율이나, 짧은 패스에서 이어서 공격을 전개해 나가는 모습은 엇비슷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특히, 첼시는 역습 카운터에서 윌리안과 타미가 역습 찬스에서 보여줬던 거, 전반 7분에 보여줬던 그런 역습 찬스가 굉장히 좋았고, 그런 모습을 한 번 더 보여주면서 칸테 골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금 칸테야말로 공격과 수비, 그러니까 산미들을 얘기하자고 보면, 조르준유와 코바치치는 수비 시에 압박을 같이 가합니다. 양옆에 있고, 조르준유가 가하든 코바치치가 가하든 가해서, 뺏기면 그 둘이 볼을 전개해서 좌우로 벌려주고, 공격으로 바로 들어가든, 이런 역할을 하고, 칸테는 그와 별개로 수비를 최종적으로 보호하는 라인을 쓰거나, 아니면 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박스도 박스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거의 축신모드였습니다. 전반이든 후반이든. 뭐, 골이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조쿡항이 오늘 중원에서, EPL에서 진짜 내놓으라는 중원이라는 걸로 굉장히 보여줬고, 반대로 덕배 같은 경우에는 역시 핵심 키 플레이어답게, 첼시 중원, 그리고 이제 첼시 수비를 휘저으면서, 첼시, 맨시티의 공격을 이끌다시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에는 캣파의 엄청난 실책, 후반에는 에데르송의 실책이 나오면서, 완전 긴장하고 있다는 게 보일 정도로 선수들이 비도 오고 긴장도 하니까, 실책이 조금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후반전에는 3명 다 맨시티가 부상으로 교체를 했고, 첼시는 램파드 감독 전술상 교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쿼드의 한계, 교체자원의 한계는 확연했다. 필포드나, 귄도관이나, 들어왔을 때, 본인이 실수하는 역할, 1인분 정도는 해줬다는 생각이 드는데, 바추와이, 마운트, 리스 제임스까지 들어가서 큰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그들이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체자원에서 피치 못해서 교체를 했던 팹과, 본인이 전술을 구상 한 대로 넣은 램파드인데도 불구하고, 스쿼드의 차이는 좀 있었다. 스쿼드의 역량 차이는 좀 있었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에 2강을 도전한다. 도전자의 꿈이라고 적어놨는데, 오늘 그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털링의 VAR로 골이 취소된 거 아니라도 2대1로 지면서, 리버풀 핫해지고, 리그에서 쭉 이고 있다가, 맨시티아 되었습니다. 아직 우리는 2강 체제에 도전하는 팀이다. 그거를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갈 길이 멀다. 아직 큰 경기에서는 젊은 친구들, 특히 타미아 브라함 같은 경우, 아고에로도 물론 득점을 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타미아 브라함 역시도 기대에 못 미치는 활약을 보여주고, 블리식도 마찬가지고, 근데 블리식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적응기라고, 리그가 바뀌었기 때문에 적응기라고 불릴 수 있지만, 여전히 그 어린 선수들, 캄테나, 윌리안, 조르지니오, 코바치치, 이런 기성 선수들이 아닌 어린 선수들은, 큰 경기에선 아직 기대하기가 좀 어렵겠구나. 우리는 도전자의 입장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한 골이 먼저 들어가면서, 제가 앞서 엄청 좋아하기도 했지만,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여전히 맨시티, 펩가르디올라는 명장이고, 맨시티가 이 경기 운영을 조금 더 잘하면서, 아쉽게 패배할 수 없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는 여기까지고요. 최근에 구독자도 정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댓글도 정말 많이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매 영상마다 감사드리다고 얘기해 드리는 것 같은데, 그만큼 제가 늘 감격스럽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채식 경기 보느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일요일이니까 푹 주무시고, 일요일 주말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앙크티비였고요. 좋은 밤 되십시오. 아, 이길 수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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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